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자랑 kf-21 전투기가 새로운 시험 비행에 나섰다는 소식에 해외 업계 관계자들의 입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해냈던 카이는 앞으로 kf-21 시험 비행에서 엔진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애프터버너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험 비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비행이 세계 군사정보 커뮤니티 사이에선 kf-21 전투기의 애프터버너 가동 여부에 엄청난 화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입장에선 187차 시험 비행에서 애프터버너를 가동해 랜딩 및 이륙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성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 전투기는 기체 설계에서부터 지상시험 그리고 실전 비행 테스트까지 국산 항공기술을 바탕으로 이뤄냈으며 마침내 12톤의 전투기 기체를 박차올리는 연속적인 이륙에 성공한 것입니다. 애프터버너란 항공기의 추력을 급격히 증가시켜 더 높은 속도와 높은 구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kf-21 전투기가 애프터버너 사용 시 고속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전투기 기술 발전을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국방산업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발전에 축하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이제는 판매 경쟁국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이 쓰릴 겁니다. 이는 미국의 전투기가 현재 전투기 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전투기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노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술 결함 등의 문제로 인해 납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키드 마틴은 2022년에 미국과 동맹국의 153대 정도의 f-35를 납품할 계획이지만 여러 문제로 납품 일정이 최대 1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f-16의 경우에도 수명 연장과 계량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올해 안에 출고 지연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개발이 미국 군사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지금의 일정 진행처럼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미국의 전투기 시장에서도 한국의 전투기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고도의 기술적 성능을 갖추게 되면 기존의 f-35와 같은 전투기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전은 미래의 한국 무기가 해외 국가들의 무기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번 애프터버너 시험 비행에 중국의 반응 역시 뜨거웠는데요. 헌데 중국 언론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언론 황구 15는 kf-21의 애프터버너 기능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며 한국의 국방 기술 발전에 주목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경계하며 지역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경계감은 그들이 아시아의 공군력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시 kf-21 전투기의 주력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어 더 높은 속도와 높은 고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에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먼저 애프터버너의 사용으로 kf-21은 고속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국의 방어망을 빠르게 돌파하거나 접기의 기동력을 능가하여 순식간에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재봉합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중국의 반응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며 우리가 공중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kf-21은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도에서의 작전은 적의 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공격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어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게다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 전투기는 항공기의 기동성이 향상되어 더욱 다양한 전술적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고도 상승이나 급격한 회전 등의 동작을 통해 적의 미사일이나 공중전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kf-21 전투기가 애프터버너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전투력과 기동력 생존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어 전쟁터에서 더욱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의 전력과 작전 능력이 상당히 강화되어 국방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은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 언론의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언론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경계감은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등 각국 정상들을 앞다퉈 만나고 있어 외교적 측면에서의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면 세계 전투기 시장 지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만방자했던 기존의 콧대 높은 태도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 전투기의 위협에 긴장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가짜 스펙으로 무장한 자국 전투기들의 위기론을 주장하며 여러 면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 중국 언론의 다양한 시각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견제하는 반응은 한국의 국방산업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이식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적인 군사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외교적 능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kf-21 전투기의 애프터버너 기능 성공은 한국의 군사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의 군사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국제 군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군사 협력과 경쟁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반응을 고려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간의 군사 균형과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